맛있다 배고파 싸먹으러zi 너무 맛있다 면이 마지막이네요 딸기맛 그릇과 함께 먹으러 가는 중 오우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 소스 까지 이거라 달콤한 흰색 진짜 떡볶이 빨라 흰색 빨라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렇게 그런거에요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 떡볶이 꿀꺽 우유 좋은 하루 고마워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